네이버 카페 비록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유진스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스님께서 지금 정치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려주시는 분인데 강영욱 요분에 대해서 최근에 올려주셔가지고 퇴사자 후기 엄청 큰 재미를 보셨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수익도 어느정도 올리셨고 그래서 지금 강영욱 관련된 것을 지금 네번째 올려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강영욱을 까는 가세형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저번에 올렸던 것과 흡사하게 보던 컴퍼니 점수 1.7인데 나중에는 박살나가지고 1.0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복지라든지 기업 점수가 아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떡밥을 물고 끝에 남은 찌꺼기라도 없나 하면서 이제 충배가 먹고 남은 강영욱떡밥에 찌꺼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여기서 엄청나게 또 이것을 까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강영욱과 보던 컴퍼니를 이제 엄청나게 까서 유튜브 조회수로 올리려고 싱글벙글하고 있으신 부분인데 우리 뉴진스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영욱을 국민의 알걸리와 여러가지 대외적인 것들을 위해서 까고 이것을 여러가지 알리는 것은 좋지만 한 개인을 너무 망해라 망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누가 안되기를 이렇게 너무 바라면서 그것을 누가 망하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 구멍에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잘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저희 구멍의 방향성입니다. 이 가세연에서 이것을 오지게 깠습니다. 이 보던 컴퍼니와 강영욱을 재미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엄청나게 깠는데 저희 구멍의 훌륭한 특파원들이 가서 이것을 다시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의 기업 점수를 가져왔는데 이 똑같이 이거 1.7점입니다. 이거 오지게 지금 까고 강영욱과 모든 컴퍼니를 까서 지금 조회수를 맛있게 드시고 계신 부분인데 본인들도 지금 1.7점에다가 이거에 지금 기업 초천률 점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 강영욱 회사는 11점이라도 있는데 CEO 지지율 강영욱 19% 예 가세연 17% 되겠습니다. 아 이거 성장 가능성은 그나마 이쪽이 더 높지만 CEO 지지율은 더 낮다는 부분 그리고 기업 추천률은 아예 그냥 점수 자체가 없다는 것을 가세연 관련자분들 또 이것은 좀 체크를 해가면서 이것을 까셔야 그림이 조금 나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진스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시클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